바른 성생활은 뭐냐면 하나, 우리말로 하나, 둘, 셋,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타는 것이 이기 바른 성생활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른 성생활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른 성생활이라고 이 말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저 자신도 엄청난 내면으로는 거기 오패가 새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바른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바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바른 사람은 바른 줄을 모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밥 생각을 합니까?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얘기를 잘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포발에도 보면 어느 동네 고개 너미에 보면 바르게 살자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바르게 살자고 하는 그렇게 그 포를 쓴 양반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왜 바른 성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합리화 시기만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성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극단 부정을 하고 더 가도 대똥말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른 성생활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좋은 예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나찜지 선생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성생활이 이렇게 물러나고 성추행이 만련하게 된 것은 근자에 왔다 가신 인도에 나찜지 선생님의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도 잘하고 나름대로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의식의 어른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은 해요. 나는 참으로 책 보기를 싫어하는데 그 양반은 책을 10만 건 이상을 읽은 어른이라요. 그래서 그 어른 말씀은 어리 가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교정이나 편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완전히 백과사전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무슨 일을 이 세상에 저절로 놓고 갔느냐 하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뭐 때문에 성에 저렇게 노이루지에 걸려 있느냐 하고 심지어 그걸 병으로 봤어요. 공자님도 그랬지만 예수님 부처님은 더 심하게 이 성을 멀리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생화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있어도 자 이 낮재진 선생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크게 성공을 하신 어른 중에 하나인데 사사로도 말씀하시고는 인류 역사상에 자기 같은 성자는 없었다 그래요. 왜? 제자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팬이 2억이 넘어요. 왜? 남에게 이래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생을 두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제자가 한 50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제자가 많으냐 섬을 함유하시긴 양반이 정말로 세상에 소문난 성자로는 낮재진이 선생님 한 분 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을 걱정도 부정도 안 했거나 그냥 심국으로 살러 갔는데 낮재진 선생님이 많은 성을 명상이라 해가지고 성명상을 시키던 어른입니다. 나는 그 어른의 책을 보다가 성명상론을 보고서 아 이 큰일이었다 싶어가지고 혼자 어쩔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가 많은 변명을 해줬습니다. 그 변명이 뭐냐 서가모니는 왕자였기 때문에 출가할까봐 아버지가 정반하 왕의 아버지가 16개국의 미인들을 데려다가 만날 한 방에 넣어놓고 섹스하게 했다. 그렇게 여자의 몸소리가 나서 그분은 성부를 해가지고도 여자라고 하면 멀리했다 하는 식으로 그 양반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혹시 낮재진 선생님을 팬으로 아니면 서성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내 눈으로 봤고 낮재진 선생님이 그 말씀에 성명상에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여자 밑에 꽂고 거짓하다가 삭신을 뜨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 치료한다고 우리 집에 와서 치료도 해준 일이 있어요. 물론 안 됩니다. 삭신을 뜨는 것만은 이건 섹스로 오는데 성으로 옵니다. 옛날에 참 노마 교황청의 교황님도 손으로 이렇게 박히수 씨 병떨음을 내가 봤고 깜짝 놀랄 사실은 독일의 여성으로서 오랫동안 훌륭한 그 수상했던 분 트리트 여성과 그 그런 성떨음을 내가 봤습니다. 분명히 자꾸 자유행위를 하거나 그 성적으로 너무 손가락 가지고 장난하면 반드시 손을 뜨려요. 그리고 그런 성인이 예를 들면 와가지고 그 나치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기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하리듬 미천만 통에 전화가 온답니다. 선생님 이 성은 어쩌만 돼요 하고 자꾸 전화가 온대요. 왜냐하면 모든 성서나 태초에 있잖아 인류는요. 태초에 인류는 성을 추상같이 거몄습니다. 내가 쓴 그 배꼬밑에 제 등본에도 태초에 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써놨습니다마는 태초에는 만약에 남녀가 붙어서 성관계를 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돌을 던지가지고 그 돌이 던진 돌을 안 맞으려고 덮으신기 한바지기나 뭐라 버지기나 맹박성 덮으신기 그게 오늘날 면사부가 돼 있고 그 머리에다가 물이나 뭐나 막 덜어먹고 갖다 잡아서 던진기 머리에 쓰는 요새 결혼할 때 쓰고 있는 그 일쪽에 무슨 면유관인가 보수관을 쓰고 있죠. 거기에 있는 얘기라든가 던진 돌이 현재 모두 다이아반지가 돼 있는 사실을 자신이 막혀놨어요. 그러다가 건세사라 하면 너네 쌍서시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나 늙은이가 말을 잘 못하거든 이해를 내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멍게 깜짝깜짝 해요. 자꾸 다 잊어먹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 얘기를 편집이나 고정을 해야 들어주세요. 너네 쌍서시대라 하면 뭐냐 하면 프랑스 이태리 옛날 로마 로마 제국 이라 하는 그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일작가 이런 분들이 로댕 같은 분들이 돌로 조각할 때 남자 성기는 그대로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여자도 호딱뚱인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여자만 살짝 감추는 손으로 감추는 걸로 해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태초에부터 너무 성을 못하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류 옛날 태초에부터 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으로부터 피하라 하는 그 무슨 율를 깨어부수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래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이 뭐냐면 태초에 모든 성으로부터 초월하고 성으로부터 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황청만 하더라도 그게 신분이 수년이 가는 그 사회에서 일어난 그 비서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갖다가 깨어부수는 또 양만이 거세 왔다가 나칭 선생님인데 나칭 선생님 말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째서 스카모니 자꾸 여자 남자를 멀리했나 세상에 내가 보니까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없어지는 무화실에는 이성밖에 없고 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에 미친 놈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자가 이억이 이억이 그래 남자가 붙어서 만날 거짓하는 걸 서명상 이라고 해놨으니 지금 어째 되느냐 지금 낯진 선생님 회사에 회사라 그럴까 하나 그 단체 그 단체가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 경계 는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맞는 데다가 합리화시킨 얘기를 했더니 그 종교가 1년도 2년도 못 가더라고 그랬습니다. 나 진신 선생님 가르침이 지금 1년 2년도 못되게 다 사라졌어요. 왜? 내 눈으로 봤는데요. 만날 붙어서 거짓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감 그 선명상 이라는 얘기를 그 어른이 잘 못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가 데리가지고 삭신을 뜨는 걸 내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치료도 했고 보세요. 내 아끼는 딸내미가 왜 세상은 성행위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랬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밖에 모르고 그 밖에 좋은 거 없었는데 보지 자질한 말 고유명서도 감추기 시작했어요. 서살로 다 보지 손가락 저렇게 거짓 됐고 반낮으로 붙어서 거짓 됐으면서도 남해를 고백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렇지요. 그러기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한테 자기가 받은 이 고통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으로부터 해방이라 성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성을 명상으로 했다 그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묻은 게 그겁니다. 얻은 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온갖변이 다 그런 리가 있어요. 첫째 요새요 길에 다니다보면 개를 여사로 꺼납고 그 기부인들 내가 들어보는데 참 꿈깨이소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게 뭐라 하는 거라 요즘은 섹스 도구가 참 잘 나온 걸로 내가 알아요. 많이 나온 걸로 알아요. 손으로 안 하고 저기나 기계로 장난해가지고 오르감으로 얻을라 하는 이런 기계 얻는 기계를 많이 만넘 걸로 내가 알아요. 하도 이게 이상해서 내가 한때는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상한 병을 내가 마이바이브를 해요. 개나 진성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기를 장난해서 오르감으로 자꾸 마설을 보고 시작하면 나중에 새카맣게 탑니다. 얼굴이고 뭐고 그리고 수십시오 아파서 막 밤낮 잠을 못 자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어째서 이거 보세요. 내 지금 또 내 딸내미 하나 이상한 게 요아를 한 게 있는데 내 그 딸내미한테 내가 그랬는데 요아를 한다. 정신 수양이 된다. 성 가지고 명상 정신 수양이 된다. 참 꿈 깨시오 꿈 깨요. 세상에 지금까지 인류가 내려온 이 모든 종교는 다수가 다 미친 종교입니다. 왜 종교가 미쳤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모든 종교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버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진공으로 들어서 허공기 낀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만 밖에 안 남는 그대로 자기를 이 세상에서 진공으로 돌리자는 이 공법이 모든 종교의 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우째 우째 함께 무슨 산뇌가 일어나고 선정이 일어나고 해탈이 되고 특히 단전 호흡하는 양반들 옛날에 유명한 어른들 내가 많이 봤는데 다 거명으로 죽었어요 나쁜 병으로 죽었어요 몸과 마음을 초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게 예 무슨 요관이 뭐지 숨쉬는 어떤 방법이 뭐 필요합니까 자기 몸과 마음만 주시하고 있는 라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사라져서 화련대우를 하는 이런 경계가 있는데 세상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는 19살 때 나름대로 다 알았습니다 수천만 생을 살아온 걸 다 봤어요 나는 어제 오늘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이 닷다리더라 내가 어디 가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아십니까 다 본다 하니까 이해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본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에 잠들면 현생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침에 깨고 나면 어제도 있고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다 안 있습니까 그런 경계에 들어가면 다 봐요 세상에 도산이 뭐니 하면서 남에게 무슨 좋은 하나의 위로의 말씀해 주는 좋은 분도 많이 계시오 꿈 깨이소 꿈 깨요 무슨 꿈을 깨야 되느냐 자기의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이걸 공부를 공부를 시켜줘야 될 겐데 세상에 자기 몸에 붙은 성질을 가지고 오르가즘 오르가즘 통해서 그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게 성명상이다 그리고 호빈이 뭐니 요한이 뭐니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일단 이 세상에 정신적 훈련이라 그럴까 정신 수련에 나름대로 도움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권해에서 벗어나는 참도가 먼약하는 건 안 된다 이 소리라요 내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공부와 있는 참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왜 나 외에 힘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노안 교황청님이 나와서 갑장인데요 우리 갑장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제로 하늘의 천왕 기독교에서 말한 천왕님도 만내봤어요 예수님도 만내보고 예 그렇지만 그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오늘 바른 성생활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이게 암담해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써놨어요 바른 성생활을 얘기 안해놔도 안해놔도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은 써놨습니다 곧 언젠간 책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책을 봅니까 또 나같은 영감한 책을 봅니까 지금도 내가 성생활에 대한 얘기하면 그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썼는데 세상에 이런 바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친구 한 한 놈이 있었는데 놈이라고 합니다 너무 내 속도 시기고 이래서 내 친구지만 한 동네 다섯이 나하고 나하고 갑자기 호랑이 띠가 다섯이 태어났어요 나를 대하고 다 삼십 대 다 죽었어요 못든지 골라가면 띠다 옛날 처녀들 뒤에 머리 종종 닫고 말꼬리같이 밑에가 줄러 끌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처녀들 끄다가 온건 나쁜 짓 다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오래 살아있어요 나는 반대였어요 처녀하고 한 방이 자도 여자가 보지 한 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세상에 공부를 한다고 이래라고 생각해보세요 나치인 선생님이 그래 세상 사람이 성에 미쳐가지고 난날 성에 대한 아심을 가지고 해포 풀어주기 위해서 성 명상이 있다 명상을 하라 그래서 남자가 붙어서 그 짓하게 해서 결국은 어쩌게 됐느냐 많은 사람 병신만 들었거든요 또 세상에 나름대로 여기다 묻듯이 성을 하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이상한 교육자라는 놈이 이런 소리를 망언을 함부로 해요 이거 대망어제 들어갑니다 허망한 얘기를 진리에 안 맞는 얘기를 망어라 하는데 진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요 대망어제입니다 사나 생전에도 재앙이 부절하지만 여러분들 숨 3분 숨이 잘 씨봐야 내가 해병대 갔다 온 애들한테면 3분 숨 안 씻고 이랍니다 3분 후에는 다 바로 브레코를 타고 무관지구로 갑니다 지옥이 있느냐 이러는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왜 그 꿈이 있노 왜 꿈이 해도 좋은 꿈이 있고 낙하 꿈이 있대 참 이 똑똑이들 내가 이런 얘기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면 왜 성을 그렇게 멀리하라고 합니까 성은 필요 안 합니까 이랬는데 내 친구 말이 맞아요 나보고 성을 좀 멀리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맨날 처녀들 못 살게 하고 처녀들 다 나무 처녀들 다 벼려놓고 이러니까 자꾸 뭐라 하니까 그럼 인류를 어떻게 되느냐 이랍디다 아 못 놓고 이러면 인류가 없지 않느냐 이래요 꿈 깨요 이 바보들아 꿈 깨라고 성생활을 안 하면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이 지구촌에 꽉 사여 화생이란이 있어 너 꽃하자도 모르나 우리나라 교육자들아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 양반들아 그대들아 그대들 문앞에도 가면 좋은 꽃이 지금 많이 피해 있을 기다 꽃을 이미 날고 살아라 무슨 꽃이든지 목단 꽃이든 하다못해 피레미꽃이든 그 꽃은 뿌리에서 나왔느냐 중간에서 나왔 나무에서 나왔느냐 잎에서 나왔느냐 가지에서 나왔느냐 이랬을 때 뿌리도 줄기도 잎도 가지도 아니라 저하고 아주 다른 아름답게 아름다운 색깔까지 가져가지고 이 세상에 피어낸 게 꽃인데 이걸 화생이라고 해요 화생 풀도 이렇게 화생을 하는데 인간이 섹스 안 하면 그래 인류가 말라 죽어봐 걱정하냐 그래 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너 하늘에 기둥 있는 거 봤나 그 기둥은 비유를 한 겁니다 무슨 기둥이냐 원현수님이 설총을 얻을 때 얘기와 비슷한 얘기지요 내가 하늘을 뚫어난 큰 기둥이 있는데 뚫어진 함지박이 없느냐 이런 이상한 얘기 어떤 데서 나온 거예요 하늘은 왜 기둥이 없는데 안 무너져노 니나 내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더럽고 추한 섬생으로부터 내가 초연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자 일찍 죽었어요 못된 짓 하다가 지금도 이 장상성청의 프로에서도 아마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성을 그렇게 멀리해서 되느냐 멀리하러 가느냐 이깔 거예요 그래 누가 뭐라케 그 니 조만 시컨해 참 바보 아니야 거짓하고 남게 남는 게 뭐가 있다냐 내가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지금 다 같은 사람인데 청이 크게 나누면 세 총이 돼요 세 총 이미 아이큐가 백도 안 되는 게 수북해요 그건 내비두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하는 법무부 장관하는 한 도근 선생이 아이큐가 높다 카대 그런 양반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런 양반 있고 그보다 더 수성한 200이 넘는 사람이 있어 200이 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시방세를 다 봐요 푸틴이 자꾸 저러면 언제 죽는 것까지 다 봐요 제발 좀 변명하지 마세요 한미야 시키라고 하지 마세요 난 한미야에 썩어빠질 놈은 정치 사회를 요번 문재인 정부에서 봤어요 지금도 그 패근이들은 아직도 자꾸 합리할 시기요 아니 건 아니라 케이지 누가 그대로 되나 카나 내가 섹스를 못하고 하나 섹스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같이 이걸 연구를 하고 참으로 어렵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극복을 하고 극킬하고 넘어가야지 심각한 심각한 정말로 충치하는 인류의 지금 숙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기라요 지금 오늘 이 주제 바른 성생활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대충 내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른 성생활은 짐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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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범위 아니면 섹스를 안합니다 고동 동물들아 특히 서울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족들아 그대들 지금 밤낮으로 뭔 짓하노 일반 내가 서민들은 또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막대먹은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자는 양반들 그래도 나라에 국회하고 국회의원하고 뭐라고 지도자는 양반들 그 똥똥힉하다고 그렇게 세상에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금 너희 덜고 네 얘기를 잘 들으라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살아 지금 지금 오늘 그래 매스콤에도 나온 거 내가 신문에 봤는데 이 섭취형으로부터 몸이 다 썩어져가는 병도 오는 거 내비두고 지금 요새 곰하고 어째고 저쩌고 곰에서 뭐 버라치 생기다 이랬는데 상당히 옛날부터 곰하고 인간이 붙어서 온갖 짓 한 얘기는 기록에 많아요 그건 난 다 알아요 그건 내비두고 남자와 남자 짓이 여자와 여자 짓을 국가가 합법하시기 나라가 수북해요 이 쓰긋 빠질 놈의 세상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놈들 중에는 그 나름대로 왕청주 되면 반말한 꼭 괜찮은 남자를 끊어안고 똥구멍에다 수시는 내가 아는데 참 그대들 3분 후에 죽고 나면은 그 세계 내가 내비두고 현 생활에 현재 이 세상에서도 하루에도 백천만 가지 근심 근혜와 고뇌 속에 살다가 죽는다 조금만 그거를 내가 성적인 충동으로부터 해방하고 나면은 신심히 태어난 그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일어나는 걸 내가 있다고 채로도 섞어 만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여기 올릴 때 지가 실제로 경험해보니 선생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해서 너무 내가 좋아서 울었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울었어 어떡할래 대통령 각하 국회의당들은 말하기 쉽지만 그래도 법을 만드니 입법 보니까 국회의당 여태까지 있었던 대법원장 그 양만 해도 난 유감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러면 대법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정치적인 그런 간투 가지고 얘기하자고 싶 하는 얘기가 제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손자들 대법원장님이나 지가 국회의장님도 손자들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천하에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자식새끼들 있는 거 없는 거 틀어서 다 시집장게 보내가지고 집 사주고 뭐 주고 하고 나니 그때 그 아들이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라요 손자라요 내가 고백합니다 손자가 제일 무서워요 온 인류여 지금 좀 철 좀 들자 공사님은 오지 오십이지 천념이라 이래서 50대 철이 든다 이랬는데 곤백살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철이 뭐냐 하면은 아니 내 손자들이 잘 되길 바라야 될 게고 손자가 잘못되면 안 안 되잖아 천하가 짓거라도 손자 잘못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참 존경하는 건희씨 돌아가셨지만은 삼성 건희씨 제형의 아버지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자 이 얘기를 자주 하셨고 세상에 다물이도 자식과 마누라는 버리지 말자 이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과 마누라도 아입디다 손자라요 손자 손자 손자라요 내가 손자 손자한테 따뜻하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손자 손자들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도 1년에 한 번 섹스를 하는데 고등동원이라는 인간이 1년에 한 번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헛설을 하지 교육자가 나쁜 놈들 예 나쁜 놈들 어떻게 하면 성으로부터 처해날 수 있는지 이걸 지혜를 봐야 되고 과학자는 자네들도 한 가지로 물질로만 더 가지 말고 자네 안으로 좀 더 가서 연구를 해 수학으로 다 풀려요 그래서 나는 수학으로도 많이 이론을 펴놨고 이론으로 수학 이론으로 물리로 많이 이해를 도왔소 이게 바른 선생활이 뭐냐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해산할 때까지 1년까지는 안 건드려야 됩니다 1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참이가 어머니 될 우리 아낙네들 이미 나무 부인이 된 우리 여성님들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의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교양미인데 교양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평범한 인간미가 있습니까 또 누구나 더불어 사는 인정미가 있습니까 나라의 나름대로 교육자가 되어 있는 교수님 여성님들 특히 여성 교육자님들 여성 교육자로서 저도 신선미가 있어야 돼요 신선미는 명상이 있어야 되는데 명상이 있나 그래도 서양에서 주장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내면에 있는 각석을 봉긴데 내면의 각석은 못 봐도 책이라도 많이 좀 봐가지고 책도 서민의 말씀 좀 읽어봐 하다못해 천자미라도 거꾸로 모르면 외워봐 그래 매일 붙어서 거짓 안 하면 이게 인생 삶이 아니라고 그래 나한테 왜 서민이 돼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느냐 모두 이렇게 질문하는 모양인데 참 그런 내가 이만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내가 충고는 줘요 한번 봐라 일본이 처음에 대동화 전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대동화 전쟁을 해결한 사람도 누군 줄 압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라 임진왜란 때 이순장은 바다에서 자기 서사로 자기 몸을 해결하고 잠깐 어디 가있다가 미국의 메가드 장군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군합반에 일본 천왕을 머리를 굽힌 사람이다요 며아를 현재 글자 밑을 보고 사진 밑을 보고 꼬라지 보고 그걸 갖다가 뭐 저럴하고 이래 그걸 또 무슨 안다카노 이렇게 많은 영감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바른 성생활이 뭐냐 이건 내가 책이고 나 함께 다음에 책을 통해 그서나 아니면 내가 우리 장산 선생이 읽어주는 걸로 해가 이거라도 세상에 아니겠어요 바른 성생활은 뭐냐면 하나 우리말로 하나 둘 서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 바른 성생활이라 우리말 숫자 고유명사 이 독이족이여 그래 성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죽을까봐 그래 뭣 때문에 영감이 성에 그렇게 심각하냐 이래요 그래 왜 세상은 성교육 안 하면 안 되고 성교육 할게 섹스하는 걸 교육이라 카나 세상에 안 갈 짓기도 않은 걸 자기라 카나 서 살아간다고 제발 좀 꿈 좀 깨라 우리나라 많이 숫자에 고유명사가 있어 내가 책에도 잘 써놨어 학자들아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사람 누구나 지금 고등학교 다 나왔어 대학 다 나왔어 알아요 총장이 대학이란 말 모르는데 고등학교 교장이 교동이란 말을 못한 지금 그러면서도 교장실에 앉아있고 총장실에 앉아있어 이런 썩어빠질 놈의 세상에 내가 이런 얘기도 하기 싫지만은 내 손자들을 위해서 나는 해야 되겠어 인류여 이 늙은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짐승도 1년에 봄이 안 되면은 엄란한 짓을 안 해요 여기 고등동물들아 어째서 내일 교실을 하려고 발광을 하노 일본의 대동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먹고 우리나라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부자가 돼 있어 차를 팔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이 태반이다 관광을 다니는데 섹스 관광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도 체결해서 살만하니까 이것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살만하게 해놓으니 인류가 다 미쳐가지고 세계 수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갑니다 하고 있어 그까짓 내면 내려도 너 숫자만 모르잖아 하나 둘 셋 이러도 야 이 나쁜 놈들아 너 화문 아냐 화문이 우리나라 그래야 돼 우리나라 그건 너 아냐 내가 이래서 피 먹으면 피가 통하겠다 이런 피가 빠질 놈들아 어디야 이놈 지나라 지 말 지 국어도 모르고 아니 지에까지 국어 학자라는 놈들이 화문 없애자 얼굴이란 말고 얼굴 욕자 쓴다 이 바보들아 손이란 말도 손 쓸 수 있다 그래도 화문은 우리인데 우리 말이 있다 그래 놓으니까 시상의 보지자지란 말을 아나 다른 성생활에서는 우리나라 숫자에 있는데 숫자에 우리 고위 명사를 아나 지나라 지 그걸 화문을 아냐 이래서 내가 오늘 화문에 대해서 정의를 잘해놓고 가요 설청선생이 왜 이드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세스럽고 가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요새 그 설청선생 손자 우리 민석식 선생이 요즘은 나름대로 좀 해방된다 모르겠는데 기행한 나면 어쨌든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 좀 듣고 맨날 할아버지가 해놓은 우리나라 한문 한문을 제대로 이 세상에 피는 역할을 좋은 일을 하시다가 가도록 해요 그리고 내 손자 그리고 손녀 이 할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지금도 어른들이 하는 말 성생활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배워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걸 하게 되면 얼마나 해롭다 하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한지도 모른다 해보면 너들이 알아요 대가리가 없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너들이 지금 몸이 떨려 나중에 세상에 사람이 대가리 둘 같은 걸 해봤을 거다 이거는 동성 변애를 하고 동성 결혼하고 이러면 다음 세상에 죽어가지고 지옥 갔다 나와서 언제 어느 때 대가리가 몸이 안 돼 쌍둥이도 낱낱이 아니라 괜찮은 쌍둥이는 서로 동쪽질이 같이 붙으면 그렇다 그래서 같은 집안질이 붙으면 안 된다 이놈들아 천하 나쁜 놈의 세상 지금 동쪽 이태리 뭐냐 불란서 이런 저런데 가보면은 지금 그 난도 그래요 여사도 지금 잘 발견함으로 붙어 살고 오늘날 이 코로나로부터 내방하는 일은 다른 것 없이 어쨌든 성호부터 논리하도록 이 국가에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겠는데 내가 윤 대통령한테 가저리 바라고 우리 한동국 법무부 장관님도 좀 국법으로 어떻게든지 이 성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좀 처연하는 이런 지혜를 이 세상에 전해 듣는데 법으로부터 좀 봐주고 볼라는 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늙은이 얘기는 마치기로 할게요 안녕 빠이빠이 beiden bunch 다음에